어우, 자세가 아주 뭐 그냥 안정적이네. 올라가세요. 올라가세요. 릴리비탄 만들걸. 릴리비탄 하셨습니다. 와, 두 개. 운동하는 데 저렇게 들고 다녔으니까. 아, 그렇지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, 둘, 셋! 아! 으윽! 흐윽! 다리 꼬였어요? 아유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날 이후로 다리꼬 더 부은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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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꼬였어요? 캐리야? 아 그거 지금 다른 것 같다. 가벼운 것 같고 지금. 이런 거 내가 한다니까? 하하하하. 오빠 너무 느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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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인의 선호 몰라. 저만, 저만 봤어요. 인테리어 마무리 한 거래. 아 미리 와서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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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